오늘도 차에서 흰눈을 들었어요. 이루 씨의 흰눈 정말. 아 진짜. 이루 씨는 까만 안경, 흰눈 이렇게 색깔 있는 노래 제목으로 해서 두 개가 되게 떴다고 해서. 저 때 이루 씨가 쓰던 모자도 굉장히 유행했었어요. 이 소라계모자. 네, 소라계모자. 전상훈 씨 그게 되게 유행이었죠. 천국의 계단에서 소라계모자를 이렇게 쓰면서 했다는 게 유행이었죠. 권상훈 씨 그게 되게 유행이었어요. 천국의 계단에서 소라계모자를 이렇게 쓰면서 했다는 게 유행이었죠. 그게 다시 유행할 수 있어요. 네, 맞아요. 이거 이렇게 추억으로 빠지다가는 못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? 정말 잘 변하고 싶다. 이게 너무 깊게 빠지면. 제가 녹화 끝나고 제일 먼저 나갈 것 같은데. 좀 그렇잖아요. 재훈이 형이 두 시간 안에 끝났으면 좋겠다고.